뭘까요? 시작해 주시죠 편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개구리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목이 많이 안 일하고 있어요 아 목 더 안 좋아졌어요 아 제가 이런 거 보면 마음 많이 아프다고 항상 발 떠나가 이렇게 처지면 마음 많이 아프죠 한국에서 넘어온 지 한 달 딱 지금 넘었습니다 헤이 한국에서 넘어온 지 한 달 내 사랑은 you you 너만 보면 자꾸 떨려와 내 전문은 you you 내 문은 너밖에 안 보여 꿈속에서 유리큐큐큐 레이저 찐신한 ecot 물의 음주 중단을 배우는 것 via 무리큐큐큐큐큐큐큐큐큐 배구 나의 감성 저 부와! 저 부와! 저 부와! 그 부와! 그리고 저 부와! 그 부와! 네! 우리 부와! 네! 예에에에 땡큐요 오우 어때? 오우 대단한데? 아우 비수가 왔네 아우 비수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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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수가 많아 아이고 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마음이 찢어진다 보고 싶을 땐 뭐하래 가방이 되자 임마 나도 오늘 몸 안 찢어졌어 너 아프지 마요 내가 부쳐지니까 이상하네 왜 안 다치지?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닿는 거야 때리지 마 때리지 내가 형이 할게 형이 할게 오 됐다 됐어 됐어 오늘 찍는 거는 맞췄어 우울을 해라 우울을 해라 근데 몰래카메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세지 않나요? 맞췄어? 구불떨어져 인물이 자아 슈가쿤입니다 Après 암 아 암 아 너는 안 regulate 나 하하하 나 나 sh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